무아비 2018년 차량입니다. 4WD 4륜의 프레지던트 트림이구요. 옵션은 좋습니다. 차량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무아비같은 대형차종은 러시아나 CIS로 수출이 되는데 디젤의 4륜을 선호합니다. 4륜이 있구요. V6의 3.0 엔진입니다. 사이드스텝 있습니다. VGT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들 메모리 시트가 있구요. 시트는 브라운 칼라입니다. VDC 있구요. 주행거리 18만 3천 킬로.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적게 탄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통풍시트 열선 핸들 열선 있구요. 옵션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있구요. 어라운드 뷰가 있네요. 중고차 수출에서 수입국에서 내비게이션 의미는 없지만 뭘로 이 디스크 디스플레이 효과 멀티미디어 효과하고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이 바이어들이 선호합니다. 시트는 브라운 시트구요. 썬루프 있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요건 가능할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기 있구요. C-RG C-R24V C-R24 엔진입니다. 엔진 토지로 봐서는 엔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디젤차들은 이 남아가스 분출 여부를 보는데 가스가 조금씩은 나와도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전면부 사고 없는걸로 한정이 됩니다. 백판넬택 사고 검수 진행합니다. 판넬쪽도 사고는 없구요. 잘린 커팅 흔적은 없습니다. 오토도어는 아니네요. 제가 도막 측정기를 가지고 차량이 도색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차량의 특징이구요. 도색이 있으면 감가되거나 매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도색이 한 두 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모아비 펠리세이드 소렌토 산타페 스포츠지 투싼 매입 진행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RV차 매물을 확인하러 경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좋은 물건을 찾아서 좋은 차량을 찾아서 바이오한테 수출하는게 제 역할입니다. 소렌토 스포츠지 투싼 모아비 펠리세이드 RV 사륜 디젤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로 받아라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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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